Q. Klay Q. Klay 하얀 고생했어요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거하지 않아? 거한데 꽤 빨리 했어 메뉴도 아니 퀄리티는 늘 이렇게 좋았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한 게 처음인 거 같아 명절 같아 어, 명절이었어 배고프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잘 먹을게 멤버들 우리 이것부터 먼저 깔까? 그냥 편하게 먼저 먹고 먹으면서 하자 그러면 이거 잠깐 내려놔 먹으면서 깔고 까고 깔고 까고 이거 따라줄까? 어? 올리브? 아니 말리브? 말리브 빨리 봐 맛있어 딱 졌는데 맛있어 난 하영 언니의 김뽕이 너무 궁금해 잠깐 뷔페처럼 살짝 이거 들렸따갈게요 나 이게 너무 궁금해 덜어줘 아니면 고마워요 이제 카메라 등지고 등져버리기 카메라 등져버리 아니 덜어줘 덜어줘 빨리 치고 빠져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잘했다 언니들 아 마늘 미쳤어 마늘에 아주 공을 들였지 마늘 열심히 땄어 먹는 것도 다 했지 역시 고기가 맛있어 왜왜왜 너무 맛있어? 짱 맛있어? 맛있지 오옹 와 이거 우리 엄마가 주는 맛이야 옛날에 저기 때 콜미맘 엄마 그냥 다 맛있는데? 응 망할 거 같은데 이거? 언니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반대로 이거를 잡으면 안 돼 오 빠진다 오 잘 넣어졌어 반대로 빼야 돼요? 올려야 돼 위로 그냥 그대로 나이스 이거 어떻게 또 빼 나도 닭고기 하나 먹어버리네 온돌이 너무 따뜻해 그러니까 나 지금 하나씩 발을 떼는 중 다들 온돌 좋아해? 너무 좋아하지 온돌 좋아해 나 윗공기보다 따뜻한 아랫공기가 좋아 온돌이 짱이야 이거 스튜도 먹어봐 응 스튜 먹어보고 싶다 스튜 가운데 하나 딸렁 있어가지고 스튜을 좀 다른데 덜어줄까? 덜을까? 덜을까? 아예 거만 더워요 탈 거 같아 한번 맛볼게요 완전 그 맛이야? 그 맛이야? 그 맛이야? 똑같아 우리가 갔던 식당에 김치 토마토 스튜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그랬거든요 맞나? 진짜 너무 맛있어 똑같다 언니 안에 고기 있어? 닭고기 있어 진짜? 근데 많이 없어 맛있어 괜찮지? 우유도 넣었다 우유도 넣었다 우유 안 마셔? 에? 헤이 헤이 당신 지니어스? 레시피가 안 나오던데 레시피가 안 나오던데 당근 스틸 저쪽도 응응응 당근 당근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됐지? 당근 스틸야? 당근 스틸 이거 여기 한번 줄게 약간 찌개처럼 먹는지 이거 이거 하냐 레시피 스틸러 대박인데? 괜찮은데? 괜찮죠? 난 이 올리브 이게 맛있다 알리 올리오? 어 아 이거 모형? 아 이거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초점점까지 파스타였는데 굉장히 파스타였는데 이거 맛있어 맞아 그거 오늘이야 오브제? 이거 뭐야 언니 오오오 멋있어 현대미술 같아 요리 좀 요리 잘하는 멤버들이 있어 나 너무 행복해 한 시간 뚝딱 하면 나와 막 이런 거 나 샐러드 부탁해요 나경 땡 치즈 많이 줘? 응 물 없어 있어 정숙이 어 언니 어 풀을 조금만 줘야지 풀맛 풀맛 생이 뭐 어디 갔어? 고구마 생아 배 터진다 야 디저트라고 디저트 벤도 따로 있기요 선생님 저도 입이 너무 짜요 구울 건가요? 저거 남은 고구마 까서 구울라고 오오 왜 이렇게 쬐까네 까기 귀찮게 진짜 쪼꼬매 언니 이거 까다가 화병 날 거 같은데 그냥 껍질 채 먹을까? 아까 물티슈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물티슈 나긴 등 뒤에 있어 F에도 껍질 채 굽는 거 뭔지 알지 맞아 근데 그래도 될 거 같아 언니 저거 슬라이스로만 썰어줘요 오케이 설탕 어딨지? 설탕 여기 어 근데 팔 한 번 휴지 가지러 가려고 간 거야? 이거 후식으로 넘길까? 나도 이거 후식으로 넘기자 이거 뭐야 시원아? 크랜브릴라 아 우와 터치다 터치 시원아 뭐야 뭐가 나한테 쫙 튀었어 언니 탄다? 아니 손으로 좀 펼 걸 아 탄다 오랜만이잖아 우리 이렇게 나와서 맞아 진짜 오랜만이네 놀고 막 좀 편하게 쉬고 하는 것도 오랜만이잖아 나 이제 못 버릴 만큼 배불러 업어서 데려 나갈게 나 공주님 안 끼 아니면 안 업혀 이거는 이거 끼만 이거 뭔데? 이거 쓰면 안 돼? 써도 돼 이거 쓰자 너무 무거워 아니 뭐 만드냐? 크림블릴레 너무해 와인 너무 달아 달아? 한번 맛 봐볼래? 응 달지 확 달다 나 최근에 응 바다 가가지고 조개구이랑 회랑 이렇게 소주에다가 어.. 해는 너무 좋아 먹었는데 최고였어 난 과메기 먹을 때 무조건 와인 그 11월만 되면 그 조합에 행복해하면서 하루를 버텨어요 아 어떡해 왜 너무 먹는데? 어때? 안 좋아 그렇죠 크림블릴레를 깨뜨려야 돼 난 나가 있을래 애들 나갔으니까 이제 캠프파이어 하러 갈까? 우리도 가자 이 그릇은 괜찮겠지? 이거 아까 뭐야 언니 나도 근데 우리 여덟 명씩 이렇게 밥 먹은 거 진짜 오랜만이지 않아? 그니까 오 시나마니 형 장난 아니야 그니까 이건 또 당도가 0이야 0이야? 0 왜 나경이 신발에서 김이 나냐? 진짜 쟤가 붙었다 김났어 야 나 발가락 모양대로 녹았다 녹았어? 발 조심해 봐봐 봐봐 아 녹았어 뜨거워 나경이 신발에서 연기가 나 그런 건 뭘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해 왜 나경이 신발에서 연기가 나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하다는 듯이 말 어? 나경이 신발 왜 연기가 나왔지? 어젠가 지성언니가 아 맞아? 구두 굽으로 아 맞아 구두 굽으로 서현이 발을 밟고 있었어 아 맞아 앞발로도 아니고 굽으로 근데 서현이가 발 밟고 있어 발 밟고 있어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 근데 발 밟고 있어 그래서 지성언니가 뭐라고? 발 밟고 있어 어머 어머 미안해 미안해 아팠어 넌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차분하게 말하니 아니 나는 뭐 동선 얘기하는 줄 알았어 나도 이런 고통이 엄청 무뎌 옛날에 서현이 그래서 두근두근때 머리 맞았는데 무대에서 생방이었지 않아? 근데 하필 다음이 내 파트였어 맞잖아 뭐하다가 머리를 맞았대? 두아이너를 하고 들어가는데 하영언니 팔꿈치에 눈을 여길 맞아가지고 진짜로 내 팔꿈치도 아팠었어 내 팔꿈치는 엄청 아팠는데 얘는 머리잖아 근데 티도 안 내고 나는 그 순간에 약간 이 눈썹이랑 눈을 맞았는데 속눈썹이 빠졌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내 파트니까 프로라고 생각했어 그러고 홍났잖아 맞아 홍났어 진짜 크게 났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무대 내려왔는데 제 뿌잉 표정도 있었어 홍나서 아팠어 맞아 홍나 있었어 나 우리 멤버들 그런 프로 같은 모먼트를 볼 때마다 야 이따 같이 지지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미안 뭐라고? 우린 진지한 얘기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프로 뭐라고? 미안 빨리 얘기해 프로 같은 모습 시작 아니야 나 너무 나한테 집중하지 말아줄래? 나는 우리 멤버들 나는 우리 멤버들 프로 같은 모습 볼 때마다 너무 뭐라고? 신기하다고? 좋아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좋다 작년에 우리 뭐 했지? 디엠이 작년이지? 디엠이 작년 나 위고 때부터 기준이 안 잡힌다? 그냥 다 1년 같아 응 그치? 좀 쉴 틈 없이 움직였던 거 같아 그때는 위고, 톡앤톡, 디엠 다 그냥 1년 같아 뭐가 다른 해야? 이제 디엠이랑 스디베 톡앤톡이랑 위고가 작년이래 왜냐면은 디엠 활동 준비를 그 전에 그니까 21년에 톡앤톡 톡앤톡 톡앤톡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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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에 디엠 톡앤톡 왜 이렇게 얼마 안 된 거 같지? 디엠이랑 가까웠어서 그런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저번에 활동 컴백 무대를 봤는데 우리 풀로버드 음원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최삼 느꼈어 음원법 소리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제 언니 무대 보더라 엄청 거실에서 들었어 언니가 무대 보는 거 난 작년에 일본 콘서트 한 번 했다고 와 해외에서 우리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팬분들도 계시는구나 사실 만나는 것만큼 체감되는 일이 없으니까 귀여웠지 와 우리 해외에서도 진짜 많이 기다려주시는데 많이 만나뵈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가 아니 일본이 함성이 안 됐잖아 맞아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응? 함성이 안 됐는데 그래서 나는 어? 잘 보이나? 어떻게 되고 있나? 하고 가까이에 가서 반 다 울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뭐야 지금부터 나와 있는데 맞아 갑자기 다 뿌잉 하고 이렇게 나 진짜 보면서 진짜 귀여워 뭐야 나도 눈물 잘 걸렸어 그래서 나 그때부터 저 비버 거쳤어 같이 울까 봐 눈물이 날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울까 봐 근데 멤버들 봤는데 그런 멤버들 꽤 있는 거야 함성이 안 되니까 좀 눈으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뭔가 그리고 아직은 마스크를 꼈을 때였잖아 맞아 너무 매워 근데 진짜 많이 죽었어 아니 아니 지금 넣는 게 나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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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감자 구울 때 봤어 넣으면 넣을수록 연기가 많아 그래 지금 끝쪽이라 너무 매운 연기가 나는데 저 타야 돼 아니 아니 언니 더 넣는 게 나을 거 같지 않아? 아 넣어보자 응 깨끗한 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많이 넣어보자 고마워 하나 아유 정말 넣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넣어주세요 넣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지연이만 캠핑 많이 다녀봐서 알겠지 조심조심 맞아 너 캠핑 많이 다니잖아 우리 아빠가 다 해서 그래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맞아 나는 그냥 하나 더 캘시퍼 같다 캘시퍼 캘시퍼 하울의 심장을 막아 함야 오 마이 오 마이 해줘야 돼 오 마이 오 마이 오 나경이 운다 타이트 잡아주세요 나경이 울어요 지금 나경이 우는 거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편집 아시죠? 야 프로다 프로 아까 그 플로버 아이컨택 얘기랑 붙여줬 어 그 우리 일본 플로버들이랑도 만나고 해외 팬분들 우와 너희 운다 너희 운다 너희 우는 거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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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지금 너한테 다가 야 뭐야 가습기야? 우와 이거 훈연 지금 여기 여기 투샷 따주세요 진짜 해줘 진짜 해줘 채영이도 울 거 같은데 야 채영이 표정 진짜 우는 거 같아 채영이 참아 이거 화생방 그거 아니야? 어 어 어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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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연해 처연해 별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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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일로와 거기 언니 쪽으로 많이 가니까 지금 나 여기 피신에 있잖아 별의방 BGM으로 가 우리가 함께한 지 6년이란 시간이 6년? 그치 6년 과로 5년 아니 5년 과로 6년 근데 함께한 지는 6년이야 함께한 건 여기 전까지 합치면 거의 6년이지 와 시간이 참 빠르다 올해는 조금 더 그래서 멤버들도 여유가 생기고 나는 플로버들도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친근해진 것 같고 그래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조금 더 편한 사이가 되고 싶은 그런 행동이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팬들만 보고 무대를 하는 것 같아 우리 팀은 정말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멤버들이 팬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응 나는 진짜 그거 하나는 진짜 어떤 아이돌한테도 안 뒤지 자신이 뭘 보고 우리가 그렇지 준조 팬 플랫폼 보고 일하고 무대하고 그런 걸 멤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잘했다 거기 넷 하고 여기 넷 할게 비주얼이 너무 예뻐 아 그래? 나경이가 했잖아 어 나경이가 열심히 저었어 자 주 그냥 노른자 주 그냥 야 야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어 맛은 있어 맛있어? 무슨 맛이야? 크림브릴레 맛 나는 이 컨텐츠 이름이 봄방학이라서 좋았어 맛있다 맞아 맞아 나도 너무 공감해 나는 음 플로버가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노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이런 그런 분위기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오늘 촬영한 것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를 플로버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야외도 나오고 우리 나경아 이거 한 번만 열어보자 어떤 거? 이거 열어보고 싶어 우리 불꽃놀이인데 불꽃놀이 하자 와 마침 불꽃놀이 있다 대박 언니 타이밍 진짜 대박이었어 언니 그거 너무 가까이 오지 않았어 손가락에? 아 잠깐만 언니 나 이러는 게 아 예쁜데? 잠깐만 거기서 채영이 붙여줬어 나는 무서워 아니 가까이 오는 게 무서워 안 예쁘겠나 봐? 빛이 너무 쎄서 그런 것 같다 아니면 우리 천장으로 들어볼까? 오 천장 아니야? 하나 둘 셋 높게 들어 높게 들어 어우 깜짝아 너무 예뻐고 싶은데 나 진짜 나 안 무서워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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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추억이 했네 불 붙였네 멤버들 블라바 프러미스 나잇 블라바 블라바 얘 못 흔들어서 여기서요 그러면 좋아해 좋아해 보컬 성장 만족 점심 이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